생각하고 작년에 비교하면 어떻게 오늘 하는 상황이 있는지? 네. 일단은 작년보다 이번 시즌에 집중을 좀 더 못한 것 같고 경기 중에. 그거를 이제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이번 시즌은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조이 러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 정도면 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하는지? 그냥 사용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패치된 버전이면 정말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쓴다 해도 좀 어렵게 쓸 것 같아요. 다음 목표요? 일단은 1차 목표는 강등전 피하는 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강등전 탈출하면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Q. 누가 오더를 하는지? 일단은 메인 오더는 맥스 서포터가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나머지들은 이제 보조로 오더하고 이제 메인은 서포터가 하는 거예요. 아 예스. 자очка 방금은 탈출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